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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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고향이 생각이 납니까 고향은요 힘들 때 생각이 나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고향 생각 안 나요 힘들 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릴 때 본능적으로 뭘 찾느냐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포비아가 다시 우리 국민들을 막 불안하게 하고 막 공포스럽게 짜증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원래 국민들이 막 종교를 찾고 신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어찌된 모양인지 국민과 언론은 똘똘 뭉쳐가지고 막 교회를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민 속에 내재해 있는 종교성과 신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이 지금 분노로 나타나서 막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막 속주를 시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에게는요 종교적인 본능과 신을 찾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타종교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진정한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 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면 부궁의 귀는 다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부궁의 귀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요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종교성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뭐예요?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고사요 특별히 건물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최정경 장훈님도 건물 지을 때 고사 안 지내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평소에 종교성이 없고 신을 찾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고사 지내요 돼지대가리 다 차려놓고요 그뿐입니까? 일이 안되고 자꾸 꼬이면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게 되는 겁니다 점을 치게 되어 있어요 무지하고 못난 사람만이 아니요 선거철이 되면요 국회의원 나오고 막 시장 군수 나올 때요 어디 가서 공천받고 어떻게 하면 이게 당선될 것인가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복비가 보통만이 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종교성의 문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종교의 본성을 넣어주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성을 넣어주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던지 우상에게 막 절을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막 격분을 했습니다 사도 행전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니 그것도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뭐 그러느냐겠어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들과 막 날마다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론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코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재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에피코루스 학파는 뭐냐 쾌락주의자 인생이 짧다 인생이 한 번뿐이요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며 살자는 게 에피코루스 학파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짧은 인생을 사니까 인간 낫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요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분 옛날 우리 그리스 신화 많이 읽었잖아요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종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서 우리 권사님 아마 다녀오셔서 알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너무나 종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하늘에 계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요 허탄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 잘못된 종교심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생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적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종교성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린대요 세계에서 가장 종교성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일본 나라입니다 일본 나라요 일본 여행 가면은 호텔에도 신사가 다 있습니다 신사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신이 800만 개래요 오히려 비공식적인 신들까지 다 합치면은 일본 인구보다 더 많대요 신들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요 일본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안감 그 나라는 지진이 많아요 이 지진을 과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아무리 뭐 전자 아무리 아무리 무슨 뭐 어떤 과학이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그래도 지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감 때문에 종교심을 갖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요 신사를 찾아갑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일본 사람이 아니라도 현대인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를 찾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빈 공간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는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채워도 반드시 허전함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의 빈 구석에 배고픔이 있거든요 파스칼의 말 맞다나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명예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보석을 채우고 권력을 채워도 그 무언가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험원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인상 깊이 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게 진짜 가사가 너무너무 장욱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아니 내 젊은 시절에 이게 마음에 확 바뀌었어 내 젊음의 무엇을 채워야 되나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나 나는 당장 밥값으로 찌어요 신학생이 말이죠 내 젊음의 빈노트에 예수님을 써야 예수님을 써야죠 내 젊음의 빈노트에 예수님을 채워야 하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공부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현장 예배로 보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화상춘 예배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소리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간에 텅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가슴이 뻥 뚫려 버려요 아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허전한 건 그만두고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제가 광주민주항쟁 때 수여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계엄군이 점령한 때 그때도 내가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지키며 갔는데 이 국민 복원이라고 하는 이 야 이게 핑계 좋고 떡 싸먹는 건 아닌가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서러워서 그냥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수지구 저 뭐야 죽전구 돼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익농교에서 수백 명이 발생자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줘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신다고 제 마음을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주여 어서 빨리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평화의 마음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곱저가 언제나 물로 나와 내 영혼을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 평화로 하늘이 울려나네 그 사랑의 물결이 울려나네 내 영혼을 덮으신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 이여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깊은 존재적 외로움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20대 때부터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이나 전쟁에서 베렸던 소유의 결핍보다는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에 대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도 인생의 텅 빈 공백 마음의 공허한 공백을 메꾸기 하여 글을 썼어요 그러나 글을 쓴다고 인문학이 채워집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시인 오르탕스 블루라는 분도요 시를 쓴 이유가 뭐냐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 공간이 너무 커서 시를 썼대요 그래서 그는 사막을 보라라는 시를 썼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런 시를 쓰면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시를 써도 시가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 공간에 하나님만을 채우라고 하나님만을 채우라고 이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만큼 인간은 외롭고 고독하며 그리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빈 공간 이 넓은 공간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으니까 에베에 필요한 필수한 우리 스태프들 찬양단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정말 빈 공간이 가득 허무함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곳에 신랑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대인은 더 고독하고 그리움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포 포비아 사실은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야 되고 사실은 신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막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여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혐오스럽대 다른 타종교보다도 미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와 한국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종교를 향한 목마름이 내면에 솟구치고 있다는 거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은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수혜 지역에 맨 먼저 달려가서 봉사도 하고 성금을 요즘 온라인 시대에 무슨 흥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영혼의 보랏빛 엽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 보랏빛 엽사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는 것입니다 꼭 엽사가 아니래도 미디어 엽사 있잖아요 미디어 엽사 지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셨던 김태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음성 메시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필사해서 필사해서 이제 두루마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좀 영상에 뒤떨어졌었죠 카토릭은 그래서 막 KBS MBC 할 것 없이 막 김수환 추경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때 우리가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엽사 지금 제가 인문학적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쏘아주는 것도 일종의 전도의 하나의 방편이죠 SNS를 통해든 영상매체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전도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왜 그렇게 되면 고독하고 허탈하며 허전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그래도 되면 텅 빈 공의의 공백만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지금은 교회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묵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보시지 않을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히 넘쳐요 십자가 너를 믿는 자만으로 구원을 받아 자 우리 박수합시다 예 저거 박수하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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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춤으로 초청을 받는 분들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이경로 집사님 박수하세요 하나님 나라 믿으시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내는 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우리 김상철 한수님 삶이 힘을 내세요 하나님 나라 그의 거수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라도 이래의 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왜 종교를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철학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어 학파와 논쟁을 했잖아요 사도바울이 그 논쟁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논쟁을 하고 철학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가 불안했어요 미래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미신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신들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이란 그리스에서 후마니타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인간다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은 뭐예요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인간답게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이면 지금은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이요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인간답게 살려고 우리 알지도 못하는 바이올린하고 그냥 오케스트라 그래도 그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예술의 전당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이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미래에 확신을 줘요 그렇다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렇게 인문학을 즐겨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았던 거예요 신을 찾았던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신화를 만들어내고 신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나중에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 그 두려움과 불안한 분노로 변하여 지금 한국교회를 영하여 지금 막 그냥 계속 공격에 화살을 붙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국교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는 고난도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배를 뭐 한두주 두세주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가 궁극적으로 초토화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잘 소유하고 있으면 초대교회를 보세요 흩어져도 문제가 있고 모여도 모이면 더 좋고 핏박이면 흩어져서 가정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본 모습을 가고 신앙의 본질을 잘 회복하면서 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젠가 교회로 돌아와요 아무리 안티크리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봐요 병 들어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안 돼 교회를 찾게 되어 있는 거요 다른 데 가서 해봐도 안 돼 목사에게 와서 언수받고 기도받고 여러분 고침받으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요 여러분 나는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풍된 거 아닙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실 고침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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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도 술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캔들러가 하늘로부터 벼락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전도로의 숨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캔들러에게 아주 헐값으로 음료수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코카콜라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신앙의 결단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잘합니다 손자님은 그렇죠 여자가 잘합니다 여자가 11조를 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그때 아내가 여보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터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요 세계 곳곳에 수출길이 생겨서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캔들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 다른 물보다 코카콜라를 따라 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배영수 장원님이 사다가 차 코카콜라 여러분 캔들러처럼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캔들러처럼 11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현장남에 못 나와도 아이고 그냥 오늘 말씀 안 들으면 그게 아니요 온라인으로 11조를 송금해야 돼요 11조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이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업은 이렇게 더 부흥했어요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비대면 예매를 드리지만 오히려 우리 세대인교회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고 더 재정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나는 이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 존재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혼란도 걱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칼대처럼 갈기갈기 찢겨 헤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배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천만히 말씀 나도 그런 걱정을 한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한국교회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역설적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이지 못하지만 캔들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오늘 여러분 다 11조 송금하시고 그리고 감상금 송금하시고 오늘 1부 때는 2부에 기도하고 2부 때는 3부에 기도하고 3부 때는 3부에 헌금 온라인 보고받은 4부 때 기도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언제나 주여 흩어져도 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공간은 다르지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공동체를 온라인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 없어서 주 안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언제나 내게 딴 근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또 한 번 얼굴을 마주 봅시다 내 질을 품 우리 양현수 집사람 어떻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내리는 자 두 손 들으세요 한 손이라도 드세요 할렐루야 위족필 집사님 너는 안 들리나 이상원 집사리 내 앞길 멀고 험베고 나 주님만 따라 새벽부터 우리 이번에는 박수 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쉬네 무려 없이 할렐루야 우리 최정정 집사님 양병만 집사님 할렐루야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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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 거두리 기쁨으로 다늘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을 사모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합니다 인생은 한 번이요 연습이 없어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나도요 그 어린애를 안수해가지고 그 배 아픈데 그 어린애를 안수했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내가 엊그제 신방 갔더니 벌써 용인고등학 용인외고 3학년이래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90을 살고 우리 정문사님 내가 90세까지 살라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90세까지 사시면 95세까지 살라고 내가 해야 되겠죠 백세를 살아도 남진양노님 말 맞다나 천년을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인생은 유한하여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인문학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문학에 통달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문학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 어떤 문학 어떤 예술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심지어 이 문제는 그리스의 신화 아니면 저 고대 근동의 신화 신화도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를 보세요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세요 신들이 죽어요 신들도 슬퍼하고 신들도 그냥 그 가슴 아파하고 죽은다니까 저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신들이 죽어요 자 신들이 죽는다 이거 여러분 말이나 되는 거요 어디 신화뿐입니까 죽음의 문제는 다른 종교 고등 종교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 종교에서도 그래서 공자님도 사후의 세계를 모른대요 인문학의 절정을 올라갔지만은 부처님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대요 업포 중생 제도 본랑이라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자기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분의 신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내가 북한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되었어요 동무들 예수 믿으라오 진정한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은 예수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와 우리 예수님이 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아 댓글 보면 지긋지긋한 교회 아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 영원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애들 맨날 두드러 폈다니까 천도사 자녀를 맨날 폈어요 근데 내가 복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냥 애비가 셧다운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 카톡 여러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좋아 그냥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찾는 거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고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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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참평을 그분으로 인하여 참평을 안해라 나와 같이 고백 나머지 후렴은 집에 가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수록 우리가 희망을 가집시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다시 부흥되는 그날 오히려 사업장과 직장이 더 잘되고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는 그날 다섯 번째 희망인 저 다섯 번째 계절인 희망의 계절에 저 희망의 들력에 향기롭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는 그날을 꿈꿉시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민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교회 본질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텅 빈 가슴의 소유자가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병들고 힘들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닥칠 때 교회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예비하여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우리 사명자들이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 그런 전성기 희망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그 계절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교구 이병환 안소집사입니다 저는 삶의 원칙과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를 주일성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 예배가 지속되었던 지난 5개월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온가족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도권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단순한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줌을 통해 온가족이 설교에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의 예배였습니다 이미 세상은 뉴노멀 시대에 멈출 수 없는 변화의 트렌드 가운데 있습니다 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기에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원격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희 회사의 전 세계 5만여 명의 직원은 6개월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줌, 팀스, 뮤럴 등의 툴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과상 공간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님께서 현장 예배가 셧다운되는 위기의 순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잃는 넓은 해안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결단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타협과 포기가 아닌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줄 아는 창의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저는 고객들의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놓고 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저의 상황과 동질감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상황과 신앙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해야만 하는 목사님의 상황과 현실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전에 읽으신 기도문을 통해 그 비통한 심정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황 속에서도 금남로를 가로지르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예배를 일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 당위성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뛰어넘는 해안과 결단력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실행력으로 항상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반임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 또한 그 목회에 감동하며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저희 집의 가훈처럼 항상 자발적 섬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지만 교회와 단임 목사님 사역의 언제나 0.1%가 되며 작은 위로가 되는 창의적 헌신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가 처한 환경적 고난과 정치적 이분법적인 프레임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이끌고 계시는 단임 목사님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제 부족한 간증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